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. 오랜만이네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누구? 나 몰라. 왜요? 첫 작품이네. 한번 잘해봐.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. 뭐였더라? 건축, 건축가 뭐였지? 너도 말 놔. 제가 못 나요. 뭐라니까? 갑자기 막 놀아오면 제가 못 나요. 자, 이거 계약금. 그때 네가 지어줘. 공짜로. 알았지?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. 잘되면 그게 첫사랑이니? 마지막 사랑이지. 왜 날 찾아온거야? 궁금해서. 지금은 어떤지. 어떤지. 제사회에 대해 결재해 주의하여 сил에 시도. 제사회에 대해 결재해 주의하여. 여러분이 한번 가볍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